아, 깻잎을 넣었어요? 오, 너무 놀랐어요. 마르셀로가 베릴라 잎을 사용해요. 외국 사람들이 깻잎을 잘 아시는데, 깻잎을 엄청 좋아해요. 깻잎을 많이 활용합니다. 깻잎 향이 비교적 좀 강한 편인데요. 깻잎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게 지금 육수에 쓸 거지, 소스에 쓸 거지 모르겠어요. 재미있는 게 양파하고 마늘하고 새우 껍질이랑 새우 대가리를 넣고 먹는 거는 외국식 줄이법이에요. 그런데 그 안에 같이 끓이면서 들어있는 표고버섯, 고추, 깻잎은 한국식인 거고. 접목한 거예요, 지금. 마셀로 음식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먹어보면서 느낀 거는 양식집에 와 있는 느낌인데 먹으면 우리 한식이에요. 그래서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.